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날 자 이 음악의 안무는 1분 23초 부터 시작을 해요 뒤에 있으시다가 1 그러면 왼발을 앞으로 놓칠 때 고관절 왼손을 돌려주세요 1 2N 그러면 좌고에서 고관절을 잡아들이고 꼬리뼈에서부터 얘를 잡아들이고 3집을 빼세요 오케이 신발전선을 누르고 꼬리뼈에서부터 장룡은 얘를 주세요 3,4,N 플랫을 따 5는 얘를 틀어요 든나는 회사 마세요 5 6 가셨어요 7는 뒤로 잡아들이고 머리숱에서 손은 앞에서 뒤로 오셨어요 1 그러면 손을 내쉬고 손을 밀고 있는 상태에서 왜 회장에서 바닥을 누르시고 오른발을 들긴 해요 오른발을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꼬리뼈에서 장골 장룡은 모으셔서 앞에 고관절 안쪽으로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2,3,N는 치고서 좌우를 회전시키셔서 4,N5 6,N 이렇게 왼쪽으로 보죠 그대로 들어야 3 오른쪽 오른발 7,8 1,2 그러면 스묵하게 되려보세요 1,2,3 3,N4 그대로 놓으면서 눌러 고관절 잘못 눌러 Moreover 쪽 고관절을 누르시고 발바닥을 떼지 마시고 꼬리 어서 허리 올라가고 동 wifi 6 przez 5 이거 보시다니 넘어서 6 그대로 다시 띄고 있을때 일 몸에 ל- Correct 만意 AK 1 2 다 fill 오른손 극 marriage Pin out and 나 4 그대로 5 찌곡으로 좌골를 바꿔놓은 이 부분 뒤로 잡아서 앞에 부분을 들으시면 될 수 있으세요. 세븐은 왼발 누르시고 오른쪽 눈발 들으실 거에요. 세븐 그룹